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하고있어요? 밥은 먹었나요? 오늘 엄청 덥네요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났어요 지금도 엄청 더운데 다들 덩이 조심하시고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저희 팔로우위 제작배우회 보셨나요? 아 보셨다고 하네요 너무 재밌었죠? 제가 좀 떨렸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들 뭐하시나요? 제가 지금 셀카봉을 들고 이렇게 하고있어요 오! 보셨이 반짝반짝 1번, 2번, 3번 1번, 2번, 3번 1번, 2번 이거 제일 좋아하시겠죠? 여러분 7월 30일 6시에 첫 방송합니다 빨리 기대해주세요 오늘 머리를 살짝 볶아봤습니다 어떠시나요? 머리숱도 많아지고 머리도 길어졌어 지금 머리는 한 이 정도 이 정도? 아 에어컨 소리 나요? 아 에어컨 소리 나요? 이 혼자 말하는 건 참 아직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녁 뭐 먹을 거예요? 나는 오늘은 맛있는 걸 먹지요 오늘 운전해요 저 기대되죠? 운전을 하는데 지금 운전면허증 딴 지 한 한 1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1년 다 돼 가는 것 같긴 한데 1년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죠 잘하는데 자꾸 부딪히네 축구 보면서 치킨 먹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기자 발표에 제작 발표할 때 그 유리 고양이 달력 좋아한다 했는데 고양이 리본 아니고 고양이 달력입니다 달력 리본의 왕 리본 우리 귀여운 거 좋아하는 유리씨 팔로우미 나와주시죠 유리씨 듣고 있나요? 아기자기한 유리씨 들었으면 나와주셔야 해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스케줄 가니까요 다시 이제 만나요 잘 짓고 올게요 운전하는 거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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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